안녕하세요. 대한복제입니다. 제가 6월 30일까지 좋은 걸과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에서 내가 역시나 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. 요번에 우리 5월달에 했던 분은 제외. 5월달에 했던 분은 제외고 이제 5월달에 추첨 안된 분만 해 드리겠습니다.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소울코린, 틱, 저 다음번 좋습니다. 장윤봉입니다. 대한복제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